다음은 버키뱅리의 통제입니다. 통제는 시험에 나올 때 통제 방법을 물어봅니다. 통제 방법은 의회에서 하는 통제가 있고요. 이건 입시에서만 나옵니다. 입시에서만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그런 행정용 통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단문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사례 같은 데서는 잘 안 나와요. 키워드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사법적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임명령의 한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위임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법적 통제 방법. 이때 간접적 통제라는 말은 뭐냐면 처분에 대한, 이 용어는 좀 알아둬야 돼요. 간접적 부수적 통제. 이 말은 뭐냐면 일정한 명령이 존재하고 명령이 계한 집행행위로서 처분이 있죠. 얘가 직접적 재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직접적 재판 대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의 근거 명령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지 위헌, 위법, 여부를 먼저 통제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 위헌, 위법 여부를 통제할 때는 법원의 재판의 직접적 대상은 처분이지만 이 처분의 근거인 명령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얘가 직접적이니까 얘는 간접적으로 법원에서 규범 통제를 하는 겁니다. 또는 얘 재판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간접적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부릅니다.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도요. 거의 키워드 싸움입니다. 지금 키워드 위주로 눈에 바르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거 크게 나누면 기간으로 나누면 법원에 의한 통제와 헌재에 의한 통제가 나옵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기간으로 따지면 법원에서 하는 통제가 있고 사법기간인 법원 또는 헌재에 의한 통제가 나옵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방금 한 것처럼 간접적 부수적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성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명령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법적 통제는 법원이 하는 간접적 통제와 두 번째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얘는 직접적 통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기간으로 따지면 법원, 헌재 둘이고요. 통제 방법을 세번화하면 법원에서 하는 통제는 두 가지 이렇게 부수적 간접적 통제와 부수적 간접적 통제와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 통제 그리고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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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